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왼총씨 오늘도 머리랑 티를 깔맞춤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바지도 바지도 다 파래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파랗고 초록색이 감도는 왼총씨의 아주 봄과 같은 그런 패션을 오늘 하고 오셨지만 날이 굉장히 추웠죠 저희가 패딩을 입고 다니고 있는 지금 그런 날씨입니다 겨울에도 레코딩 타임즈는 계속 됩니다 저희 레코딩 타임즈가 사실 워낙에 기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름에 진짜 너무너무 더운데 요즘 알맞죠 요즘 딱 좋아요 요즘은 딱히 난방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딱 좋습니다 겨울에 쾌적한 레코딩 타임즈 오늘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기어 중에 하나죠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네 유니버셜 오디오를 저희가 아폴로 전에 오늘 할 아폴로 트윈 엑스 전에 뭐를 했는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폴로 트윈 마크2 듀오랑 에로우랑 아폴로 엑스식스를 했었는데 저희가 에로우 할 때 둘 다 약간 꽂혀가지고 야 이거 너무 괜찮다 그래서 그거 구매를 막 고려를 하다가 아니야 아무래도 이 세대가 나온지가 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만 지나면은 막 3세대 쏟아져 나오고 이럴 건데 우리가 지금 에로우를 사는 건 약간 시기적으로 아쉬울 수가 있다 애매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살짝 망설였는데 물론 그런 거에 대한 크게 뭐 집착이 없는 사람 나는 늘 얼려 아덥터야 하고 가장 최신 세대를 써야 한다 이런 게 아니면 충분히 좋은 인터페이스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요새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는 나왔을 때 가장 최신형을 사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괜히 드라이버를 최신으로 유지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술적인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기어들을 쓰기 위해서 이제는 유니버셜 오디오도 좀 3세대로 넘어가야 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썬더볼트 저기가 안 되는 관계로 저기가 안 되는 관계로 저희가 진짜 그 썬더볼트 때문에 고생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나오는 악기들을 저희가 그 맥북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하드 용량이 작은 건 둘째치고 이 썬더볼트 3하고의 그 궁합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방법이 없었어요 사실 제일 크게는 처음에 왔던 그 위기는 용량이었는데 그렇죠 용량이었는데 근데 이제 리뷰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별 탈 없이 가다가 어? 이게 왜 안 되지? 안 되네?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막혀 버리니까 이번에 회사에서 하나 사장님이 돈을 쓰였어요 아 좀 그만 좀 사라고 하면서 이게 없으면 리뷰가 안 되니까 우리는 뭐 사장님 안 살 거면 말아라 리뷰를 못한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당장 맥북을 토해내셨죠 그리고 지금 이제 3세대가 지원이 되는 맥북을 가지고 리뷰를 할 건데 자 오늘이 3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유니버셜 오디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개괄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유니버셜 오디오 뭐 여러분들이 뭐 워낙에 많이 좋아하시고 UAD 특히 플러그인 때문에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역사를 살펴보면은 20년이 됐습니다 올해 2019년이 UAD 탄생 20주년이라고 해요 UAD 2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제 올해 3세대가 나왔는데 근데 3세대가 올해 처음에 나온 게 아니에요 2012년도에 아폴라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다가 그 뭐 최근에 뭐 트윈 마크2 듀오 뭐 이런 것들이 그 홈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작년 가을에 처음으로 3세대가 등장을 했어요 그때 등장했던 3세대가 X6, X8, X8P, X16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의 첫 3세대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제 썬더볼트3를 지원하기 시작하고 조금 이제 옛날 구형 맥북은 니네는 쓸 생각도 하지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철벽을 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와 멀어졌죠 그렇죠 멀어졌죠 근데 이제 이번에 지난달에 진짜 나온 지 이제 한 달 된 거예요 35일 전에 37일 전이구나 진짜 정말 따끈따끈하게 나온 3-2세대인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예전에 나왔던 것들은 좀 구수가 많은 좀 이제 렉형으로 이제 위주로 나왔다면은 이번에는 원래 그 마크2 듀오와 쿼드가 담당하고 있었던 딱 그 영역 홈스트리오의 영역에서 또 3세대를 만나보실 수 있게 트윈, X, 듀오, 쿼드 그리고 X4까지 3개의 모델이 이번에 3-2세대로 10월 20일날 약간 거의 20주년 기념 모델들이라고 할만한 그런 기념비적인 모델들로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X가 들어가는 모델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3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이제 아이폰X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딱 약간 그런 임팩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2세대 모델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무슨 2, 3를 지원하는 뭐 아답터라든가 뭐 여러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쓰셨을텐데 지금은 그냥 3를 지원하는 맥북과 3로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서 사용하는 가장 맘 편한 셋업으로 전반적으로 장비 업그레이드를 또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다 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트윈X 보면은 사실 똑같이 생겼거든요 트윈 마크2 듀오랑 트윈X랑 구스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게 아니고 전반적인 기술에 좀 업그레이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썬더볼트3를 지원하는 거 거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가 원래는 그 트윈 마크2 듀오 같은 경우에는 음... 115가 나왔어요 DA 컨버터가 물론 DA 컨버터가 115 상당히 훌륭한 네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이번에 렉 등급의 컨버터로 이번에 트윈X까지 채택이 되면서 115였던 DA 다이나믹 레인지가 127까지 나왔습니다 많이 올라가네요 그래서 127이면은 지금 뭐 거의 이쪽 한 100만원 초반대에서는 끝판이죠 최고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엔탈로프가 130이었으니까 저희가 132짜리를 지금 쓰고 있고요 아 32 그 다이나믹 레인지에 한번 이제 꽂히고 경도되기 시작하면은 자꾸 거기에 집착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재생할 때 그 뭔가 뻥 뚫려있는 그 느낌을 한번 딱 받으면은 이게 낮은대로 이제 못 간다 아 그리고 일단 그 나의 그 모니터 스피커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이나믹 레인지 한번 이제 좋은 거에 귀가 길들여지면은 약간 큰 집 살다 좁은 집 못 가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12이나 올라가는 엄청난 상향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뭐 그런 유니즌 프리앰프 두 개 DSP 사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어의 기술적인 퀄리티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스는 그대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이제 트윈 엑스 듀오를 할 거고요 듀오 가격이 지금 120만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쿼드는 이제 DSP CPU의 개수 인건데 연산에 좀 속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뭐 플러그인 같은 것도 훨씬 더 한꺼번에 많이 걸어놓고 쓰실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180 정도 한 6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약 1.5배의 가격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폴로 다음 시간에 할 X4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0 여기서 가격이 확 올라와서 저희가 산 모델이랑 디스크리테잇이랑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다이나믹 레인지는 저희가 훨씬 더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저는 훨씬 더 높다고 믿겠습니다 이게 거의 뭐 자기 기여리미 같은 식으로 되면 어쨌든 고렇게 아폴로 X4하고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실제 수치를 좀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좀 충격적인 게 여러분 아시죠 썬더볼트3 이런 거 동봉 안 돼 있습니다 다 따로 사야 되는 게 거의 뭐 뭐랄까 요즘 너무 정없이 판매 정책이 나와 있는데 아니 이게 요즘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기를 샀을 때 거기에는 부속품이 잘 안 들어 있어요 아니 이거 진짜 요새 야 이 맥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썬더볼트3 케이블은요 여러분 0.8m짜리 기본 번들 번들이 아니지 제공이 되는 게 아니니까 네 0.8m짜리 그냥 썬더볼트3가 49,000원이고요 벨킹꺼 2m짜리 99,000원입니다 네 그럼 이거 꼭 구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블루투스로 연결하셔야 되는데 블루투스 기능은 당연히 없고요 네 꼭 썬더볼트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진짜 요게 가장 좀 뭐랄까 악독한 판매 정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막 그 PC 기반의 기어들을 쓰거나 안드로이드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뭘 사면 다 주니까 이 뭔가 케이블에다가 막 5만원 10만원씩을 너무 당연히 써야 하는 이 상황에 되게 뭔가 좀 충격을 많이 받는 거 같아요 아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썬더볼트 케이블이 말 그대로 뭐 대단한 재질로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뭐 대단해서 이게 C타입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 기타 케이블인데 아 저 기타 케이블하고 가격이 비슷해 버리면 이게 뭐 조금 좋은 재질은 기타 케이블 뭐 라바라든가 몬스터 뭐 좀 짧은 거를 살 수 있는 이런 음질을 관할하는 이 약간 기술력이 들어간 케이블이랑 가격이 비슷해져 버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그쪽에서도 대단한 기술력이 들어갔다면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괜히 기분이 있는 빈정이 상한 거예요 사실 저희가 뭐 기술 뭐 들어가는지 뭐 알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요 네 모르지만 빈정은 상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빈정 상한 리뷰 출발해 그렇습니다 벨킹 2만원 99,000을 장난쳐 어이가 없네 너무 한 거 아니야 저희가 맨날 물건 사러 가면서도 한숨을 쉬면서 하죠 자 앞으로 트윈엑스 사이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니버셜 오디오 사이트 들어와 있고요 자 엘리트 오디오 컨버전 유니즘 프리앰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컨버전은 동시에 AD 컨버전이 두 개가 가능하고요 다 컨버전은 6개까지가 가능한 이제 렉 렉 마운트 렉 등급의 컨버터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투 유니즌 어네이블 프리앰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듀어 혹은 쿼드로 이제 그 코어 리얼타임 UAD 플러그 앤 프로세싱 개수가 이쪽에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이게 가격이 1.5배 차이가 나고요 썬더볼트 3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썬더볼트는 따로 사라 그렇습니다 썬더볼트는 들어있지 않다 따로 사라 그리고 여기 이제 127 다이나믹 레인지고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는데 자랑할 만합니다 이 가격대 100만원대 초반에는 127dB짜리는 없어요 맞아요 거의 이게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좀 충격적인 게 아 아까 저거 네 오토튠을 주는데 그렇죠 오토튠을 줬죠 근데 여기서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좋긴 좋은데 자 일단 여기에 뭐 컨버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프로세싱 온보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뭐 주는지가 나와 있는데 아 참 요거 있어요 그 어디셔널 커넥션이 가능하고요 뭐 이제 자기네들끼리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토크백 기능이 아예 장착이 되어 있어서 바로 토크백 마이크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디 갔을까 아까 뭐 주는지가 자 이거 주는 거거든요 이 리얼타임 아날로그 클래식 번드를 줘요 이 번들 밖에 있는 것들은 이제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클래식 번드를 들어있는 걸로만 또 사실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되게 좋아요 있습니다 진짜 좋아요 비투비 프리앰프 EQ 그리고 뭐 플렉시 클래식 앰플리파이어 뭐 이런 거 들어있고 뭐 LA2A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좋죠 풀텍 암팩 풀텍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주네요 리얼보브 프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그거를 주는 행사를 하고 있던데 오토튠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던데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자 보세요 여기 아유 여기 여기 나와 있죠 Get Free UAD 플러그인에다 오토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이거 보이죠 여기 보면은 지금 어 Run More 들어가서 볼게요 요게 12월 31일에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토튠 근데 이게 오토튠이 자 뭐 사면 뭐 준지 나와 있죠 지금 듀오 사면은 이제 오토튠 억세스가 나오고 어 쿼드 사면은 이게 오토튠 리얼타임 어드밴스드가 나오는데 요게 엑스포 사도 음 요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만큼이 제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거 뭐 안타레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오토튠 프로랑 달라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오토튠 프로 풀 버전인데 그건 399달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 그래서 요 차이가 뭐가 있나 들어가 봤더니 요거 이제 실시간으로 이펙팅을 하는 그러니까 플러그인으로 넣었을 때 실제로 이제 뭐 음정 보정하는 그 그래프 그거 말고 실시간으로 효과처럼 줄 수 있는 그런 리얼타임에 좀 특화된 그런 이펙터들을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오토튠 프로를 통째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약간 살짝 페이크에요 이거 후 고정이 안된다 네 오토튠 그거를 제가 근데 제가 사실은 요거를 억세스랑 리얼타임 어드벤스트를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저는 애초에 기능이 다 있는 프로를 구매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없는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요거를 만약에 오토튠을 구매를 안하고 여기서 해결을 할 생각이시면은 여기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잘못될 수도 있다 어쨌든 오토튠 프로가 제공하는 399달러짜리 풀버전을 다 주는 건 아니다 특히 요거 듀오에서는 억세스만 제공이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일단 그 외에도 지금 좋은 플러그인들을 되게 많이 줘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총 14개의 플러그인을 주고 1098달러에 그게 원래 판매가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거기다 어드벤스트 오토튠까지 해가지고 1298달러까지 요렇게 준다라는 거 여기까지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이제 연결해 가지고 사운드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얘는 지금 보면은 외관을 한번 살펴보고 와야 되겠네요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앞으로 트윈 엑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뜯어버리고 싶죠 보기만 하면 뜯어버리고 싶은 아우 진짜 이 그래요 자 이거는 이제 엑스포 같은 경우 이렇게 길쭉하게 요렇게 물음표처럼 생겼는데 얘는 이제 양쪽으로 대칭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앰프랑 모니터도 이쪽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게 아니고 양쪽으로 갈라 있구요 나머지 기능들은 6개 버튼 그대로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여기 시창도 양쪽으로 모니터가 갈라져 있고 그 아폴로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4개이기 때문에 인풋이 요렇게 4개가 채널 1,2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요렇게 2개 저건 1,2,3,4로 되어 있죠 자 요 앞쪽으로 보시면은 하이지 하나 그리고 헤드폰 하나 좋지만 아쉬운 네 그렇죠 그리고 무게도 확실히 가벼워요 이 그릴과 후면부 바로 보실 수 있구요 옆면 이렇게 경사진건 역시 똑같습니다 뒤쪽으로 돌아와서 역시 다소 아쉬운 멀티 인풋 2개 이게 2개가 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네 라인아웃 3,4 그리고 모니터, LR, 썬더볼트, 옵티컬 옵티컬이 인 밖에 없네요 네 이거 아폴로 엑스포는 옵티컬 인아웃이 있었죠 네 충분히 좋지만 또 충분히 아쉬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일간 쭉 살펴봤습니다 네 사이트에서 지금 연결 잘 됐는지 일단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맥으로 연결했구요 네 어플의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서 일단 컴퓨터에 잡혔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어디 새 맥은 말을 잘 듣고 있나요? 네 잘 듣고 있죠 네 사운드에 가시면 일단은 지금 맥 자체에 지금 잡힌게 보이시죠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연결 지금 지금 맥 자체에서는 일단 연결을 안 했으니까 지금 DAW에서는 잡았는데 일단 요것도 다 바꿔줄게요 자 잡혔죠 그죠? 오케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저도 아까 저기 좀 당황했었는데 이게 저도 새 맥북을 오랜만에 쓰다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UAD 처음 연결하시고 나서 어? 이거 왜 안 잡히지?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 보안 및 개인정보 가셔가지고 눌러주시면 지금은 여기가 지금 안 뜨는데 그 새로운 걸 연결했을 때 여기 허용이라는 여기 딱 요 자리에 문구가 뜹니다 그렇군요 이제 누르면은 제가 지금 뭐 새로 설치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승인을 해 주는 거군요 승인을 해 줄 거니 말 거니 보안 때문에 지금 첫 맥북이라 애가 약간 까칠해요 네 그렇죠 새 거라서 저도 새 걸 너무 오랜만에 써서 그렇습니다 까먹고 있었는데 새 거는 새 거를 살 때 딱 그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만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거 허용을 해 주시면 이제 잡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직 프로엑스 지금 잘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프리퍼런스 제너로 들어가세요 오디오 세팅 갑니다 지금 보시면 유니버셜 오디오 썬더볼트 잘 잡혀 있네요 잘 잡혀 있네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네 미디가 잘 들어가는지 또 오디오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잘 들어갑니다 뭐 드럼도 뭐 한번 쳐볼까요 네 잠시만요 괜히 새 맥북이라 괜히 좋은 거 같고 그래요 그냥 기분 탓이죠 그렇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사실 그냥 뭐 더 빨라진 거 그렇습니다 뭐 무슨 썬더볼트3라고 해서 뭐 기분상 더 빨라진 거 같지만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조금 케이블이 좀 간소화 됐다라는 느낌 근데 또 너무 짧아요 뭐 40cm짜리를 주냐고 전 솔직히 말하면 간소화된 것보다 여러 개 꼽는 게 더 나아요 전 약간 아날로우 같은 느낌이라 그러네요 드럼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네 좋아요 자 오디오까지만 받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마이크 형님 앞에 있습니다 네 자 안 들어오죠 왜냐면 썬더볼트를 안 켰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네 썬더볼트 이거 그리고 하이지 인풋에서도 그 UAD 실시간 프로세싱이 가능하구요 네 그렇습니다 잘 들어가네요 네 아주 잘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사이즈에서는 첫 3세대를 저희가 해보는거잖아요 네 네 네 네 다음 시간에 과연 12anha 늘어난 다이나믹 레인지는 과연 녹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는 시간 두 번째 활용편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12dB나 늘어난 이 다이나믹 레인지는 과연 녹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 두번째 활용편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